자, 이 시간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 소위 누가복음 16자에 있는 소위 불이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청지기라는 말은 요즘 우리 쓰는 말이 아니죠. 청지기는 요즘 말로 하면 자산운용가라고 합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 자산을 여기저기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런데 부자들 자신이 그거 일일이 하는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는 부자의 재산을 운영해서 그 주인의 돈을 벌어 주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 대가를 받고 아주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지기들은 요즘 말로 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주인의 인감도장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 알아서 그래서 주인이 아주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식보다도 더 신뢰하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주인의 재산을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슬쩍 자기 걸로 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 그래서 주인으로서는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 신뢰한 청지기 그보다 나은 청지기를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저를 불러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소문이 이렇게 나보다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는 관둬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보던 일을 전부 재산 관계를 계산을 자세히 하고 너는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창피하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자기를 대우를 잘 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증서를 써라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얼마만큼 빚져 있다. 내 채무는 얼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그 채무자가 쓴 증수대로 그걸 받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줬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50마리라고 써라. 그래서 빚을 반으로 탕감을 해 줬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너는 얼마나 좋느냐? 밀가루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써라. 옛날 백석 증서는 내가 없는 걸로 하겠다. 새로 써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인에게 갖다 바치겠다. 그러면 주인은 너는 빚이 80석 밖에 없는 줄로 안다.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이 청지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 녀석이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구나. 이 주인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손해가 되도록 처리하고 있어요. 손해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 주인은 이 녀석 참 아주 지혜롭게 아주 깊이 생각해서 아주 잘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고이는 거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칭찬했다. 그래놓고 이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참 악한 세대입니다. 그렇죠? 참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대 그 당시 아주 악한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 돼 가지고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면서 정말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피폐해졌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더 지혜롭게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빛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빛을 가졌다는 이 사람들 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도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대의 세속적인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이더라.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런 식의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시대에 교인을 대표하는 교인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들이에요? 석의관과 파리젠, 율법사들, 라피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소위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냐면 지금 이 청지기는 어떤 면에서 그 파리젠 보다 더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 그런 뜻으로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누가 보금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본래 의사에요. 그렇죠? 의사지만 의사를 관둬버린 사람이야. 예수님 따라다닌다고요. 왜 그래요? 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병을 고친다고 고친 것은 다 증세치료였을 뿐 예수님처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는 의사로서 별로 가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 그리스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감탄을 한거에요. 그래서 누가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종교를 이렇게 보면서 철저히 율법적이며 율법적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위선적이라는 말. 그리고 또 뭐에요? 형식적. 그 종교를 참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저런 하나님일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이란 것은 이런 사랑이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의 분위기를 쫙 읽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는 뭐에요? 그 탕자 그 자식은 도덕적으로 하면 죽일놈입니다. 그렇죠? 죽일놈 아니에요? 아버지 죽기 전에 어떻게? 재산 내놓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유대인의 율법에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그런 놈들은 이웃사람들이 알면 이웃사람들이 두드려 패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은 그런 맞아 죽을 놈이 있어도 끝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인다.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그 누가는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은혜가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일일이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가장 증오한 죄인은 누구에요?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19장에 가면 세리장 사케오 세리장 같으면 그 악질 세리들을 모아서 지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사케오 얘기를 동화로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케오 집에서 오늘 하루 밤 자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케오가 놀라서 놀라서 감동해서 그 어떤 사람도 세리장인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 집에 오늘 하루 밤 자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사케오가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지겨워하는 그 사케오 집에 예수님이 자청해서 너희 집에 하루 밤 묵어야 되겠다. 할 때 사케오가 그냥 너무너무 놀라서 감동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와 제가 토색한 게 있으면 뭐예요? 내 회식이나 물어주고 내 재산에 바라봐 그 사랑에 감동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회계를 요구한 것도 없어요. 저도 누가 보고 개인적으로 참 좋았는데 계속 이런 면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누가 보고 여러분은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12장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 위선을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누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그 형식성과 그것을 얼마나 정말 혐오하는지 그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다음에 13장은 또 이런 얘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18명의 피를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로마식 제사를 드릴 때 로마 제사 제물 돼지 대가리 같은 거 제물들과 섞었다고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돼지 피하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설명하게 해?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돼지 피하고 섞게 만들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나오면 뭐에요? 벌주신 하나님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뭔데?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보다 너희 피가 그 돼지 피하고 안 섞였다. 라고 해서 그러면 너희는 그 불쌍한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 바리새인들의 설명은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이 위선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또 14장 가봅시다. 다행히 볼 때 수종병 안식이래 바리새인부령의 집에 떡 잡수시 들어가서 제가 보고 듣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사절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나사되 안식이래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항상 예수님은 사랑, 천국의 율법 완전케 된 율법은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율법을 초월한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 사랑이다. 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이런 것 가지고 항상 논쟁을 한다. 한식일에 수포에 가서 물건 싸는 것 옳으냐? 그러냐? 다 이런 것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 보내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지라도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율법이 사랑보다 앞서갈 수 있느냐? 하여튼 누가 보금은 다 이런 식이야. 이런 예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이거는 탕자 얘기 그 다음에 16장 이 얘기입니다. 쭉 분위기를 보세요. 그렇죠? 사랑이 율법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조심하라. 그 얘기에요. 그게 주제야. 그 다음에 17장 가면 문둥병 환자 열 명이 멀리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문둥병 환자들 율법 지킨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다 사랑인 얘기에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8장 불이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관 얘기는 뭐에요? 어떤 과부가 재판관님 저 억울합니다. 그러나 재판관도 돈 먹고 재판하고 이런 불이한 재판관이 하지만 과부가 하도 괴롭히니까 소원을 들어주자. 불이한 재판관일지라도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이 정도도 아니다. 불이한 재판관하고도 비교를 씁니다. 그래서 불이한 재판관일지라도 이렇게 자기가 힘들면 들어주자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뭐를 따지고 있다? 당신은 죄가 많다. 율법을 지키지 않다.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에 평자를 고쳐도 바리새인들은 따지고 있다. 그 주제라는 것을 흐름이 그렇다. 먼저 흐름부터 보고 누가복음 16장의 불이한 청지기 얘기를 그 흐름에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장 가면 사케오가 나오죠. 하여튼 누가복음 16장은 참 재미있어. 이렇게 보고 가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기 시작해야 성경이 딱 조직적으로 머리에 들어와요. 그냥 단편적으로 하면 그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지 그죠? 그죠? 순간적으로 좋은 얘기다. 그럼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 특히 누가복음은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강조하자. 죄인들에게는 은혜를 받을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래서 헬라 사람으로서 누가는 이것이 너무 인상 깊었다. 이 말이에요. 왜? 헬라식이다 해도 그거는 다 우선적이에요? 다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마는 정말 이 세상은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헬라든 로마든 다 조건적이지만 천국만이 은혜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거를 깨닫고 이 글을 강조하는 글을 쫙 써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자 여기서 이제 나온 말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녀석이 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구나. 칭찬을 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칭찬을 했을까? 주인은 마음이 상당히 넓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주인은 아주 부자라 너무너무 부자라 뭐 맨날 뭐 이렇게 탕감해 주고 하는 거 전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주인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인이 열 받지 그렇죠? 주인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비우에서도 사실 탕자비우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아버지 얘기에요. 아버지 얘기에요. 그 아버지는 일은 죽일 놈일지라도 사랑하고 돌아오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아버지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주인을 그런 주인으로 지금 나타내면서 그 주인은 결국 예수님을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이 부자 주인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나 이 부자나 이 청직이나 하나님하고는 이런 거리가 먼 사람들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지만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부자를 뭐하고 있는 거에요? 이 부자를 칭찬하고 있는 거에요. 어떤 면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파리세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잘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불이한 청직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주인이 볼 때는 그 자식 참 지혜롭게 잘하네. 그게 뭐냐면 이 청직이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누가 아주 은혜로운 분이라는 인상을 빚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는 부채 증명서예요. 그걸 단감해 주니까 주인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인이 이 청직의 주인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 파리세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절대로 빚 한감 안 해 준다. 철저히 갚아라. 단돈, 천원도 안 갚으면 구원이란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손해를 무지무지하게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 즉 율법이 완전케 된 형태로서의 은혜는 그 사랑은 전혀 보여주지 않아. 그게 주인의 진면목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파리세인들은 어떤 면에서 뭐예요? 청직이에요. 무엇의 청직이에요? 복음의 청직이가 돼야 돼. 그런데 청직이 노릇을 거꾸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세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고 구두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인의 얼굴에 어떻게 똥칠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 세속적 불이한 청직이 자기 일지라도 자기 처신을 아주 지혜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도움이 돼? 주인이 볼 때는 자기에게 도움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그 주인은 아마도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 부자, 주인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 청직이들도 그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이 주인도 베풀어야 부자가 된다. 이쯤은 아는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드려 예수님이 이때까지 그 비유만을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행하는 거예요. 불이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물이 나옵니다. 제물을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이 비유 얘기는 그러면서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불이한 청직이처럼 자기 돈이 아닌데 뭐예요? 손심을 막 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해고 당했을 때 사람들이 고맙다고 자기에게 처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뭐 하는 것보다 지금 성직인은 그 주인의 돈을 횡령 착복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횡령 착복할 수도 있어요. 돈을 자기가 먹고 해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뭐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어떻게 해요? 당감해 주면서 자기는 장례를 도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욕심보다는 자기의 장례를 더 생각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나중에 법적으로 덜키면 그건 감옥 갈 판이야. 그래서 내 장례를 어떤 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그때 고마웠어요. 우리 주인이 그런 주인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는 주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누군가 무엇을 대조하려고 하냐면 너희들의, 우리들의, 인간들의 현실에서는 돈이 중요하다.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돈이 중요하냐? 그 사랑이 중요하냐? 결국은 이 불이한 정직인은 자기의 그 장례를 위해서는 돈을 선택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다? 사랑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누군가는 재물과 하나님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최종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이한 재물, 친구를 사귈 때 꼭 불이한 재물만 가지고 친구와 삼기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돈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들보다 불로 소득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수입은 불이한 재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눈치 보고 주식 투자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그거는 오를지도 모르고 뭐예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투자해 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 받고 오르면 야! 한잔하자 떨어지면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버는 돈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재물이요 불이한 재물이요 왜? 자기의 유전자를 꺼가면서 병들어 가면서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그렇게 버는 돈은 다 즉, 자기의 생명보다 어떻게 더 중요해 돈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걸고 돈 벌고 있어요. 자기 생명 걸고 돈 벌고 있어요. 그거는 불이해요. 아무리 대한민국 법적으로 벌어도 그거는 불이해요.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내 월급이 내 월급이 하루에 한 달에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쪼달려 그거를 한 2, 3일 굶을 각오를 하고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불이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권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또 욕심이 더 나 도박으로 돈 벌고 그렇죠. 지금 뭐 여러분 요즘 코인 캐서 쓰는 거 뭐 일 하나도 안 하고 뭐해요? 한번 해 보는 거야. 그럼 또 왕창 버는 사람이 있고 왕창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망하면 또 자살을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돈에 사람들이 미쳐서 재물이 다 불이한 재물들이에요. 그러한 불이한 재물을 수입을 내가 봤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친구를 만드는 데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인간의 관계,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권 당첨돼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참 많죠? 그래가지고 거지 된 사람도 많고 왜 거지게 다 버렸어? 갈 데가 없어. 왜? 복권 당첨된 돈으로 친구를 안 사귀었어. 그렇죠? 네. 이제 너희의 뭐를 생각해라?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호화롭게 흥청망청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 사람들의 장래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은 이렇게 네가 그렇게 돈을 벌었을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단돈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구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아시겠죠?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덜커덕 당첨 또는 주가가 올랐어요. 덜커덕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런 돈을 덜커덕 쓴다고 그래서 그 쾌락을 즐기고 맨날 파티하자 페라리를 사자 막 이래서 아시겠죠? 그거는 충성하지 않은 거다. 불이한 재물일지라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데 도는 데 쓰면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센스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드리겠느냐 사고방식이 벌써 뭐예요? 걸러먹은 거 아니냐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 말을 하고 계실까? 바리사인입니다. 자 보세요.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누구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바리사인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내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사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바리사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듣고 있었다. 예수님은 바리사인들을 향하여 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다. 그래서 너희가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아주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복을 주어서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돈 계산하느라고 너희는 바쁘지 하나님의 사랑은 추구하지 않고 그저 종교 지도자로서 너희들이 세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권이 더 중요하다. 바리새인들 정신 체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 보다는 누가 더 낫다? 그 불이한 청지기가 훨씬 더 낫다. 그 개가 훨씬 더 너희들 보다 지혜롭다. 너희들의 장래는 없다. 너희는 친구가 친구를 사귀느냐? 너희들 전부 너희들끼리 폼 잡고 경쟁하고 사랑 나눈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불이한 청지기 이야기가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 자식은 나쁜 놈이니까 뭐예요? 주인이 벌 줘야 돼.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자식처럼 지혜롭게 일어난다. 그것도 은혜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 불이한 청지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돈은 착취하지 못하지만 내 미래에는 장래가 있겠구나. 그래서 돈 보다 뭐를 더 중요시하는 지혜? 장래를 더 중요시하고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그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이것이 우리가 불이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탁 차원을 신앙 차원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불이한 청지기가 하는 일과 같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많죠? 죄 많다는 것은 뭐 많다는 거예요? 빚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빚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로 우리의 빚을 다 감겼습니다. 그거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아 저 하나님과 거리감은 저 세속적인 부자,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지혜롭지 않느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이한 재판관도 그 재판관도 나쁜 놈이야. 그럴지라도 은혜를 베풀어진 문제를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은혜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히 사랑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르쳐 놓은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오해시 지켰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존경을 받고 있어. 그래서 그 조건적인 죄인들로부터 너희가 거룩하신 분들이라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수록 너희들은 더 나쁘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예수님이 이 불이한 정직이 비유를 한 목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목적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거는 불완전하다고 요한의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와서 너희들이 완전하다고 오해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케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50% 탕감 30% 탕감 이게 아니고 모든 죄인들에게 100% 탕감 주인을 너희는 전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세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 예수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공짜 은혜 전파되어 사람마다 어떻게 그리로 침입합니다. 이제는 와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빚을 다 탕감했구나 해서 몰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나는 천국하고 거리가 멀어 어쩌면 천국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좀 지내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바치니까 나를 좀 잘 봐주라고 그래서 돈 먹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내 대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천국 문을 안 열어줄 것도 별을 주고 또 목사님 주머니에 돈도 주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면서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믄. 무릇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도 가늠하믄. 너희들은 이혼증서만 써주고 마음대로 버리라고 모세한테 배웠지. 그것은 불완전한 율법이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부자 얘기가 또 나와요. 이 부자는 아까 그 부자하고 좀 달라요. 이 부자는 그 당시 부자는 왜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인 이유 즉,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자기들은 부자고 그러므로 부자들은 천국이 굳어났다. 근데 거지들은 왜 거지라?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거지가 됐다. 그러므로 거지는 아무리 착해도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두 사람을 탁 돋보이는 대수님이 연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자 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라 이름 한 뭐예요? 거지가 없다. 이 부자는 엄청망청 옛날에 잔치하고 파티하면서 거지가 불쌍하지도 않아. 거지는 어차피 지옥행이야. 그 당시 사람들 제가 인도 갔을 때 비참한 광경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심지어 심지어 아기를 낳아서 나무로 틀을 짜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아기가 정상 형태로 크지 못해. 불쌍해 보여. 그거를 끌고 당기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애를 그렇게 만들어서 돈 돈 돈 돈 돈 돈 절대로 안 줘요. 왜 안 주게. 저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났고 앞으로도 천국에는 못 간다. 그러니까 도와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사단의 악령의 장난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 부자는 덜커덕 어디에 갚아 버렸어요? 지옥에 갚아 버렸어. 사람들이 도무지 아니 부자가 왜 저거 갔어? 지금 이 불이한 청지기 비유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자는 현재의 쾌락만 즐겼다. 장래의 생각을 하지 않은 지혜롭지 그 청지기보다 지혜롭지 못한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지는 어디 가있어? 천국에 가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생각하고 다르지. 그 거지는 하루하루 언제 굶어 죽을지 몰라.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거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 내일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제 굶어 죽을지? 그래서 부자는 그렇게 음식이 많이 남아 돌아간대도 음식을 안 주고 그저 상해서 떨어지는 거 버리는 거 그 찌그레기만 이 거지는 먹고 사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거지 입장에서 산다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저는 그 거지만큼 하나님 생각 많이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벌써 배가 아픈데 어떻게 오늘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다가 부자 상해서 한 쪼가리 떨어지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지는 교회 갈 수도 없어. 착한 일 할 수도 없어. 그러나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렸다는 것은 건강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언제 이렇게 철저히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항상 뭐가 중요했어요? 현재가 중요했어요. 그렇죠. 현재 성공해야 됩니다. 부자가 목말라 죽겠으니 물 한 방울이라도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나를 긍율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가만 보니까 지옥에도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 손가락도 있고 혓바닥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옥에는 혼이 빠져간다면 혼이 지옥에 온다는 말하고 틀린 말이에요. 혼이 무슨 손이 있어요? 손가락이 있고 혓바닥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물을 찍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것은 지옥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존관념이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부자일 때 네가 어떻게 사람인지 아느냐? 너는 장례를 예비하지 않고 그저 현재의 쾌락만 즐겼다.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제 다섯 명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 그렇게 좀 알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저희에게는 너희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잖아.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 구약 성경이 누구 얘기라고요?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벌써 다 잊어버렸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구약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구약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죠. 그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십자가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 지금 형제들 잘 놀고 쾌락을 즐기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 율법과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경의 가르침 속에 있는 예수를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사로가 가건 네가 가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가도 들을 수도 없다.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이한 청지기 비유가 따로 떨어져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복음이라는 복음사안에 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 생명, 구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두 주인을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네가 혹시 불이한 돈이 생겼을지라도 그 불이한 돈일지라도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전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가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누가 복음을 통하여 세속적인 부자들과 그 청지기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스러운 척 하면서도 세속적인 사람들보다 더 은혜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 정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 권력보다 중요한 것 그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 곧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생명은 돈보다 확실히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유전자들이 회복되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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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